아스파라거스 코스코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2.25파운드가 5.59에요 코스코만큼 가성비 좋은데가 없죠 싱싱하고 좋아보이네요 하나 겟 생강 생강 1.75파운드에 치르고보니까 코스코 생강이 너무 좋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코 페퍼스 맛이 좋습니다 바나나 야채도 역시 코스코입니다 베비박초이 2파운드짜리 하나 살게요 인기 좋죠? 싱싱하고 연해요 코스코 박초이가 요즘 청포도 맛이 진짜 좋은데 청포도 브랜드 중에 캐디미 요게 맛있습니다 8.99 3파운드 발렌타인이 임박했습니다 핸드 딥 롱스탄 스트로베리 12.59 음 맛있어 보여요 윌 윌 윌크락스 계란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4,5개 밖에 안 남았고 이건 작은 거는 7부고 근데 차라리 이왕이면 큰 거를 사는 게 낫겠어요 근데 류트 리미티드 서플라이 리미트 2 이게 5더즌이니까 5더즌에 17.49 이게 더 낫겠습니다 이걸로 결정 아 진짜 이거 계란 숄이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서스코에도 봄이 오나 봅니다 4인치 프리므로즈 제가 늘 기다리는 13.99 몇 개 들어있는 거지? 꽤 많죠 이거 하나 둘 셋 15개 진짜 양 많고 와 너무 예쁘죠 바단 앞에 꾸며놓기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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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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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 시켰어요 주말 맞아서 약간 비도 부슬부슬 오고 아침마다 커피 내리면서 이 하얀 가루 보이시죠? 하얀 가루가 이거예요 무색 무미 무취 그래서 제가 커피에 아무것도 안 타는 제가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콜라겐입니다 콜라젠 바이럴 프로틴 근데 이게 흡수도 잘 되고 그레스베드 라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코스코에 아주 지금 인기제품이죠 양이 많은 걸 좋아해서 최근에 좀 큰 컵을 뭐 그걸 이거 거품은 이제 내려지는 과정에서 생긴 거고 그걸 탔다 그래서 맛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음 전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딱 된 첫 커피 맛이 너무 좋아요 전에도 소개해 드렸던 이 알몬드 플라워 시애틀 제품인데요 요거가 브렉퍼스트 보리또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싸기 직전에 로티세리 치킨하고 양파 그 다음에 여기 페스토 발라서 치즈하고 아보카도 얹어서 싸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알몬드 플라워로 돼 있어서 탄수화물 조금 줄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고기 좁아지진 않는데 접장이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먹음직스러워요 아 으 으 으 어깨는 양쪽! 그치 뭐예요? 좋아! 치킨 한 번 안 먹었는데요 치킨 5분